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어제 삼겹살을 잘못 드셔서 배탈이 나신 네, 어제 밤에 그... 12시부터 밤 12시요? 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거의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아, 화장실을? 그냥 나왔죠, 회사를 오늘 아침에 부사장님이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그... 한... 중간에 한 며칠 쉬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한 3일 빠질 겁니다. 좀 쉬는 걸로. 그래서 미리 대탈까지 대탈까지 다 얘기해놔서 대탈을 또 한다는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굴 시킬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뭐 한 다다음주인가요? 그때 한 3일 빠지고 체력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네, 부사장님께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롱런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롱런이요? 그 경쟁률에서 아마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선물이 약간 보압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호재와 악재와 악재가 겹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재라고 그러면 일단 4월 달에 증시 강세 전망인 것 같아요. 상당히 강한 시장이 4월이니까. 그런데 또 4월이 강하지만 강하지만 전쟁에 대한 이슈, 또 늘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장대의 금융차 역전까지 나와주면서 약간 어려워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보압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순서를 바꿔가지고 기업 기사를 확인해보고 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CNBC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CNBC 기사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지금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트위터 혹시 왜 오늘 급등하는지 아세요? 트위터 급등 중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체리 집중했다는 소문 핫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앨런 머스크가 갑자기 트위터 주식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약 9.2%를 매수하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의아한 게 말이죠.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는 트위터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분이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누구도 모르죠. 우리 앨런 머스크의 뜻을. 어쨌거나 일단은 주가 급등하고 있고 일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트위터를 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약간은 트위터 좋은 소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차량 인도가 31만대로 보여주면서 예상치 상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다 좋은 소식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워낙 좋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보면서 오늘 JP모건 체이스가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테슬라를. 놀랄 것 같습니다. 나만 보시면 목표 주가를 325, 135까지 10달러 올렸거든요. 10달러. 나는 그거 보면서 딱 기사가 크게 난 거예요. JP모건 테슬라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그래서 업체 봤거든요. 325, 335? 그건 뭐 10달러. 10달러 올렸는데 335면 지금 주가의 3분의 1토만 안 건데 여전히 지금 싫어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의아한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가 좀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상황인데 지금 나왔던 기사처럼요. 자사주의 매입을 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크고 작은 12개 매장에서 노조가 만들어졌거든요. 노조가 만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백을 멈추고 나서 다른 행보를 보일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바이백을 멈추면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누구한테 손해죠? 주주들. 주주죠. 주주. 그러면 바이백을 멈춘 다음에 그 아낀 돈으로 직원한테 쓴다고 그러면 직원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한테 손해가 날지 이익이 날지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저 오히려 하우드슈츠의 이런 전략을 좀 좋게 봅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빠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나오는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살아야지 회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물론 급여를 많이 올려준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한 자부심이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도와주려고 하면 돈 한정돼 있고 약간 남아있는 돈을 바이백을 멈추고 직원을 쓴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이득은 주주가 보는 게 아니 싶어서 오늘 빠지는 거는 원래 조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하우드슈츠의 복귀가 눈에 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 JP홍원체이스의 제이먼 다이먼 회장이 러시아 관련 매출이 한 10억 달러 손실이 나왔다는 것도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러시아 매출 손해가 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너무 진작에 보시지 마시고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진동닷컴 네디즈 알리바바 텐서트 뷰즈까지 다시 한 번 미국 상장 폐지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지금 봤더니 대체로 모든 기업들이 한 3, 4%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이제는 거의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허치가 이번에 테슬라의 경쟁자죠. 폴스타에서 차량을 6만 5천대리 매수했는데 이게 조금 배신감을 느낀 거죠. 테슬라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솔직히 전해지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테슬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상당히 더 추가 매수할 거를 봤는데 이번엔 테슬라 안 나왔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M이 GM이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찾으려고 애썼는데 아직까지 기사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캐나다의 두 군데의 공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로이터박 기사인데 위치를 알려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캐나다의 공장을 만들면서 다시 한 번 생산을 증축하려고 움직이 보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 이게 호자가 되는지 악재가 될지는 조금 이따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얘기한 기업인데요. 로지텍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이 죽고 올라갔다가 약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마우스 같은 거 매수했던 샀던 분들이 팬데믹 때 산 거냐 그게 아니고 최근에 저도 주변에 보게 되면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쓰면 대부분 다 로지텍 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투자금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크록스 소식이 나왔는데요. 크록스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게요. 크록스가 혹시 코비드에 대한 수혜주입니까? 아닙니까? 크록스 신발 주가로는 수혜주였죠. 수혜주였고 실제 또 많은 분들이 어차피 집에 있는데 운동화 끝면 이런 게 아니라 딱딱 편하게 씻고 왔다 갔다 하듯이 해서 그날 그때 유독 많이 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루프 캐피탈이 어떻게 분리했냐면 이 신발 이런 브랜드 코비드 위너라고 가겠습니다. 코비드 위너 코비드 위너가 지금은 패자거든요. 지금은 루저죠. 그때 코비드가 끝났으니까 코비드 위너가 분류가 되면 코비드에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로 분류가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 두 가지가 있죠. 준비디오 펠러톤 그런 기업들과 똑같이 승자였는데 지금은 패자로 바뀌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루프는 150에서 80달러로 딱 반토막 냈습니다. 목표 주가를 목표 주가를요? 지금 한 달 딱 2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올라갈 여지가 없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워낙 많이 빠진 상태다 보니까 소포 빠지고 있습니다. 1.9판 더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록스 같은 신발들이 사실은 뭐 정장에 이렇게 신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근 보니까 많은 명품 업체들하고 또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했죠. 했지만 정장에 신으시겠어요? 정장에 좀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저희가 밤이니까 상관없지만 과거에는 그걸 신으면 데이트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안 됐어요? 데이트. 데이트가 안 됐다고요? 모르세요? 그 크로스 섬 신발 나왔을 때 그 신발을 신고 남자가 나오면 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퇴짜 집에 가세요. 너무 이제 어처구니 없었으니까 신발 자체가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안습의 대표적인 신발이었거든요. 안습 안습이라는 말도 아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지금이야 안에 털을 넣으면 겨울을 신을 수 있고 굽을 넣으면 정장을 신을 여자분들을 신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냥 고무신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 때 얘기하면 고무신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제 물론 편하게 실을 수는 있지만 그 편하게 신었던 신발은 코로나 시기 때 약간 국한되었던 거다 라고 하면서 일단 주가가 빠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책에 미국 측이 다비다 책에 이 크로스가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잠깐 내려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스타벅스의 기사예요. 스타벅스 기사. 굉장히 월계에서 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백을 줄여버리면 중지해버리면 주지에 도움이 되느냐 그럼 주지에 도움이 안되지만 지구 안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곧 주지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수많은 레스토랑 업체들이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커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하우드슈츠의 어떤 그런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니까 호출까지 빠지더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오늘의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기사입니다. 오늘. 자 오늘 주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서학 개미들이 하락에 익숙해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로 설명드릴 거고 아까 얘기했던 스타벅스가 자수증매으로 중단한 이유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카툰이죠. 카툰 지금 이제 딱 좋아 딱 좋아죠. 저스라이 맞습니까? 영어 잘 아시는 박종원 선생님 딱 좋아 딱 좋아 광고가 있던데 뭐 딱 좋아 있잖아요. 혹시 이거 CM송 아십니까? 딱 좋아요? 딱 좋아 딱 좋아 무슨 광고 갑자기 안 나는데 혹시 챕터군이 아세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떠오르지는 않네요 브랜드가 시킬까 봐 딱 좋은 건데 뭐가 딱 좋으냐면 공유지파가 딱 좋다. 지금 이제 곰들이 보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장대의 그림이 역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지만 걱정할 거 없다. 공유지파가 좋기 때문에 침체는 오지 않는다는 걸 딱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 그림 익숙한가요? 박 선생님? 어떤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 웹툰 웹툰? 아니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골디락스입니다. 골디락스 맞아요. 어때요? 그 동화에 나오네. 그녀와 이제 곰 3마리가 골디락스인데 보통 이제 금융가에서는 과열되지 않은 상태로 적정한 상승 제일 좋은 장이죠. 조금조금씩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골디락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장이 이제 시사하는 거죠. 영질팩은 좋기 때문에 현재 골디락스 장이 왔다. 굉장히 좋은 웹툰인데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골디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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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니까 카툰이 되게 많아요. 한 번 딱 보여주면 끝납니다. 그림 한 장으로. 그런데 국내에 이런 게 별로 없죠. 국내 시장에 딱 표현할 수 있는 카툰이 있으면 좋은데 보기도 재미있고 딱 이해가 되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 라이브 때는 거꾸로 럭구꺼을 보여줬잖아요. 럭구꺼 럭구꺼을 보여주는데 이제 장단이 금차 역전되다 보니까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의미가 뭐였냐면 사람이 거꾸로 차트를 보게 되면 올라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려가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단이 금차이를 약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걸 보시면서 올라가는 시장을 거꾸로 보질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이 역전 현상이 나온 다음에 보통 한 20개월 지난 후에 침착이 왔는데 다 나온 게 아니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침착이 갔던 시간에 걸렸던 시간이 15.2개월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15.2개월 동안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0개월, 0개월 왜냐하면 2주 만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일시적으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기록을 다시 한 번 아침에 말씀드려서 기록을 말씀드릴 건데 신규 일자리 수가 40만 건 넘어가는 월이 12개월 연속에 나와주면서 이게 1939년에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지금 고임식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기록을 세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40만 건 이상 12개월 동안 찍었던 것이 1939년에 최초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40만 건 이상에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데요. 똑같이 실업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3.6%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낮았던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한도 1969년까지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앞서는 기억하지 마세요. 이게 1950몇 년인데 이거 2.5% 기억하시겠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그렇죠. 못하죠. 69년까지 보잖아요. 69년에 33.4% 그다음에 2000년 3.8% 팬데믹 이전 3.5% 다음에 3.6%면 거의 최저점이다. 이 정도 잘 나올 수가 없죠. 정말 안전구인이고 속된 말로 원하면 다 취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러운 사실이고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침에 제가 상당히 뜨겁게 여러분들 채팅장을 달궜는데 지금 미국의 시간나 평균 임금이 31달러거든요. 시간나이요? 31달러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4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평균 임금이 최저 임금이 아니고 다시 괜히 막 최저 임금이 비싸고 그게 아니고 평균 임금이 4만 원이니까 내가 그래서 국내에는 얼마가 나올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국내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비싼 겁니까? 3만 원이면 높은 겁니까? 3만 원이면 낮지 않죠. 비싼 거죠. 낮지 않고 그런데 우리 체포부님처럼 시간나 10만 원씩 받는 분들은 뭐 엄청 낮겠지만 저희 같은 분들은 높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만 원이면 감안하면 그 정도 비용을 받는 분들이 지금 되게 부족하고 있고 그냥 손만 들면 취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적인 고객지표가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침체가 올 수 있을까? 드물지 드물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확률이 적어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서학개미가 하락에 익숙해질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1928년부터 지금까지 차트입니다. 한 100년 동안의 차트인데요. 이 DD가 드로다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빠진 폭이고요. TR이 최종 수익률을 보여주는 건데 이 연도마다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DD가 붉은색으로 표기가 됐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꽤 연중에 꽤 많이 빠지는 모습 보입니다. 쭉 빠지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2020년 33.9%가 빠졌습니다. 팬데믹 오자마자 그런데 끝은 어쩌냐면 18.4%가 오히려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도합해서 보게 되면 평균 수는 연평균 약 10% 돈을 법니다. 다만 연평균 손실률 연중이지만 약 13% 손실을 보고 추가로 10%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중에 언제나 연중에 이런 하락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미국 주식을 이해 못 하신 분들은 이때 주식을 팔거나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요.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버티면 돈을 법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인데 정말 지옥과 천남을 바로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만약에 그 2020년도까지 버티보신 분들은 18%의 이익을 거뒀는데 중간에 파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시장에서 떠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은요. 일단 들어오면 단 이 기준은 뭐냐면 S&P500 종목을 매수했을 때 경우지만 들어온 다음에는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제가 축하한 딱밤 맞았잖아요. 딱밤. 저희 가장 치욕적인 그때 연말에 여기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걱을 맞았는데 지금도 그 잊지 않고 있는데 그때 뭐 때문에 내기한지 혹시 아세요 두 분? 그때 이제 사상 최고가 그렇죠. 사상 최고가 몇 번 가느냐 저는 70 7번인가 70 75 아니요. 78 78 78 78 그다음에 축하님이 72 72 근데 70을 끝났거든요. 70번을 1년에 사상 최고치를 찍으려고 그러면 거의 3일마다 한 번 찍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빠져나오신 분들은 못하실 것 같아. 다시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매도하고 나서 축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화가 엄청나거든요. 짜증나고.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미국 시장 특히 SM500에 들어오신 분들은 버티는 게 좋은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리고 혹시 연중에 손해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 꼭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더라도 이 TR에 보시게 되면 조금 푸른색이 더 많죠? 부른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니까 사실 많이 빠졌다고 느껴지는데 저렇게 보니까 많이 안 빠졌네요. 올해는 가장 많이 빠진 게 13% 빠지고 반대해서 지금 5, 6%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조만간 저는 플러스 반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침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침에 키움의 이원주 연구회 나와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어차피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경제가 세고 미국이 그다음에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럼 어디로 가겠냐 그럼 채권 가겠냐 안 가죠. 주식으로 본다고 하면 이머지 막 가겠냐 안 가죠. 중과 가겠냐 안 갑니다. 유럽 갑니까? 안 가죠. 전쟁 때문에 안 가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세우면서 굉장히 설명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미국 주식으로 가시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혹시 국내에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한 번 미국도 같이 한 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 근데 그 그 포인트를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미국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디 가면 얘기를 못 한대요. 10명이 보면 한 명만 미국 하고 있고 9명은 다 국내 파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얘기하려고 그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야 엔비디아 너 왜 그런 거 해? 미국 같은 거 하지 말고 국내 해야지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미국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다가 내가 무슨 미국이냐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뭐 늘 얘기합니다만 친구끼리 투자하는 게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만 할 뿐이고 그래서 홀로 외로웠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미국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단 말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일단 올해는 달러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다시 한 번 한 번 올라타면 내리면 안 되는 걸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1990년부터 99년까지 10년 동안 사태고요. 오른쪽은 2010년부터 또 10년 동안 차트입니다. 딱 보시면 10년 동안에 1990년도에는 10년 동안에 432.8%가 올라오죠. 지수가 SM500 지수입니다. 오른쪽은요. 10년 동안에 256.7%가 올라오죠. 10년 동안 올라온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중간에 굴곡이 있죠. 잠깐 빠지는 거 이때 또 취급한 다음에 또 고점에 저점에 사시고 하는 거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한 번 판 다음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하여간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 중간에 있는 조정이 저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공포인데 이게 아주 긴 기간이다 보니까 적어 보이지만 그걸 확대해보면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쭉 빠질 때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2018년 그때 겨울에 미중 간에 무역 분쟁부터 셧당부터 엄청난 문제가 많았잖아요. 셧당부터 아시겠지만 그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웬만한 분들 다 막 떠났고 제가 그때 기억에 H모 방송에 나갔을 때였거든요. H모 방송이요? H모 H모 뭐가 있죠? H모? 증권 방송 H모 증권 방송 우리 또 나가실 거니까 근데 나갔는데 그때가 화면이 큰 게 있었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애플 사야 된다 얘기했더니 진짜 욕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채팅창에 유튜브처럼 올라오는데 말도 못했거든요. 정말 진짜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애플이 고점 대비 한 4, 50%가 빠졌을 때였거든요. 엄청 빠졌었고 지금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또 버티고 올라온 게 지금 시장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악자가 터지면 주가가 빠지는데 그걸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국내 미국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잘 버티시면 좋은데 오늘 차트를 보시면서 잘 버티면 어떨까라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잠깐 전쟁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보고 갑자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부차라는 지역이 있어요. 부차 우크라이나 키우라고 수도가 키우죠. 키우 북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민간인이 419가 시즌이 발견됐어요. 저 지역에서요? 이건 누가 봐도 민간인 학살 학살에 가까운 거다. 시즌을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차마 방송상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못합니다. 419가 발견됐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전쟁을 전쟁을 동기화해서 뭔가 무참히 민간을 살해하는 걸로 딱 보이는 그런 시즌들이 발견된 거죠. 엄청나게 발견됐고 그래서 일단은 그걸 보고 이유가 더 강력한 시즌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미 전쟁의 의미를 다 이뤘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니까 어떤 우크라이나 나토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는다. 그건 다 없어졌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시켜쓰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감정도 없고 상당히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뭔가 사람은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면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대학세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게 아닌가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패널 중에 어떤 분이 5월 9일 날 전승인이거든요. 5월 9일이 러시아에 근데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전쟁을 아직까지 푸틴은 그때 전승 기념일 때 이겼다는 걸 선포하려고 지금까지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요.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5월 9일이면 한 달 동안 이제서 한다는 거죠. 100리탄도 쏘고 사람을 대학살 시키고 그냥 지나가는데 막 여덟을 살해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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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전범이고 범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이제는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민간이 학살쪽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없거든요. 다 숙박 때문에. 유럽에서 제재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더 강하게. 근데 해봤자 뭐 게스 안 사겠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당장의 그들은요. 게스가 더 간절하거든요. 게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간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희가 제가 유럽은 못합니다만 커버 못하죠. 근데 유럽이 훨씬 더 러시아 쪽에 민첩한 관계가 많거든요. 기업들이 손해가 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다 보니까 어차피 유럽이 망가지는 같이 망가지는 감안하면 모르겠지만 제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솔직히 진짜 아침에는 말도 못하는 얘기지만 밤이니까 얘기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다시 한 번 평화조약 치아관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초안을 만드는 거고요. 일단 만나야 되는데 빨리 만나서 다시 화해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움직이셨죠?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다시 한 번 정리 오늘 겁니다. 오늘 거 보시는 것처럼 2년물 2.444 10년물 2.404 여전히 2년물이 역전했습니다. 역전해서 뭔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년물에 가입하면 금리가 2.444 주고 10년에 가입하면 2.404 덜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과거의 어떤 역전현상은 금리 인사 첫 번째 하고 나서 15.2개월 후에 나왔는데 이번 한 달도 안 돼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높은 인플레를 만든 약간 일시적인 한상이 아닌가 라고 보니까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약간 굳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요. 안타까운데요. 조만간 좀 내려가는 모습 나오겠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카 트위터 9.2% 지분을 취득했는데요. 최근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 일론 머스크의 글들이 어디에 실렸습니까? 트위터에 많이 실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크다 보니까 이걸 좀 대거 매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덴 아이브스 이 분이 나오셔서 은퇴받은 제가 내용을 봤는데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 대한 비판했지만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한 캔에는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져가고 싶다 이걸 갖고 싶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무슨 시입니까 형? 뭘 뭐라고 하면서 널 갖고 싶어? 자기가 많이 이용했던 그냥 SNS에 대한 애증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트위터를 이용했던 분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들 한 분은 일론 머스크 한 분은 트위터 트럼프 트럼프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이용 안 하잖아요. 혹시 채파건 이용하십니까? 저도 거의 안 씁니다.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아니 SNS만 해도 인스타라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하시는 분인데 하여간 이 대한아이브스 말로 치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약간 말 속에는 트위터를 안 흘러가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가 이 말 나오자마자 26%가 올라간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근데 트위터가 항상 보이게 되면 항상 매몰로 나왔어요. 많이 매몰이 항상 많이 나왔고 과거에는 디즈니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엔 테슬라가 인수할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버스 개인 거니까 테슬라는 가득히 없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테슬라가 수십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상치보다 조금 더 증가한 31만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갑자기 이거 나오자마자 제2평원 제이스가 325에서 330을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칭찬인 것 같지만 구력을 준 칭찬이 있잖아. 구력을 준 칭찬. 약간 조롱이죠. 조롱. 조롱. 조롱에 가까운 아니 왜냐하면 이 정도 10달러면 그냥 평상시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기사가 나오자마자 뜬금없이 보고서 나왔는데 10달러 올리는 거고 올린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의 3분에밖에 안 된다는 건 거의 조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조롱에 맞춰서 우리 그 시간이 왔네요. 네. 왔습니다. 그 시간이. 맞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소리 좋습니다. 오늘 제대로 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췄습니다. 일단은 뭐 조롱까지 얘기하고 오늘 잘 췄습니다. 매일 치니까 늘었어. 자주 쳐요. 손목이 이제 아니 그것도 느네요. 늘어요. 늡니까? 스냅이 느낌이 와요? 계속 안 하셔볼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학교 종 쳤죠? 종 치는 거 보고 아 저는 진행을 3개월 했구나. 두 분 학교 다닐 때 종 쳤습니까? 저는 안 쳤습니다. 저는 안 쳤죠. 음악 나왔나요? 네. 저희도 진짜 종 쳤어요. 종 쳤거든요. 이렇게 종 쳤는데 요즘은 종 안 치죠. 그런데 이제 종 쳐라 저희 친구 이름이 종 쳐라 친구가 달려갔던 갑자기 기억이 나서 웃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월 4일이고요. 출발 상황을 볼 건데 S&P500이 0.01% 플러스입니다. 소폭 강부압 정도 다우가 0.16% 마이너스고요. 자트가 출발 마스닥도 0.27% 2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우 쪽이 약한 거는 지금 금윤주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윤주가 개인적으로 진짜 안타깝죠. 금리 이상 구간에 올라와서 뭔가 수혜를 받을 뻔했는데 다시 한번 경기시차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져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 날 FMC 의사력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역시 전쟁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늘리게 하면 장당이 금윤주의 역전에서 얼마나 완화가 되는지 그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부터 드디어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14일부터니까 다음 13일이면 언제입니까? 13일 11일 수요일날부터 발표하니까요. 그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실시간 맥을 보고 아까 못 본 기사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빨간 게 하나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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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타벅스가 빠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바이백 중단하면서 빠지는 건데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월가처럼 뭔가 좀 이경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주주는 손해지만 직원의 이익인데 결국에 직원의 이익이 결국에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잠깐 멈춘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뭐였냐면 금융주의 지나친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금융주의가 많이는 안 빠집니다만 지금 계속 빠지고 지난주에도 주간으로 보게 되면 7, 8%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금융주의가 7, 8% 하락하면 굉장히 크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 물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완화가 되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완화되기를 좀 기원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같이 벅샤스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안이라고 설명드립니다. 갑자기 움찔했던 우리 박종원 팀장 지금 페이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트위터가 지금 몇 프로 올랐을까요? 보겠습니다. 잠깐만 끄고 끈 다음에 갖다 대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볼게요. 지금 21% 21%요?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것 때문에 매수한 것 때문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21% 이거는 그냥 들어가면 대부분 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물린 분들이 파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떠한 아니 여러분 이게 이런 보통 큰 인수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죠? 연약이 나오는데 지금 연약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인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마음속에 들어갔다 보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의 그 넓은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바라볼 때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페이스북 1.56% 올라갑니다. 그래서 228달러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제 파실지 빨리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급등할 걸로 보이니까 언제 파실 거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는 거고 언제 파야 되지?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들은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아한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딱 보신 이걸 딱 이 맵을 딱 보신 다음에 맵을 본 다음에 이 대각선으로 선을 굽고요. 딱 접어버리면 위쪽은 올라갑니다. 주로 아래쪽은 다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위쪽이 이상하게 접은 순간에 마이크로스포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도 해갖고 주로 고퍼주가 성장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각선을 딱 그었을 때요? 보통 저 푸른 초원이고 아래쪽은 에너지는 물론 거기에 유가 따라 움직이니까 다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주가가 빠져도 날씨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뭐가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약간 비테크 쪽으로 많이 매수가 몰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만약에 내가 현재 비테크를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한번 순전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 파신 분들이 화가 막납니다. 휴식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까지 그렇게 보고요. 아까 못 본 기사를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좋겠네요. 필수 많이 올라가고 이 순간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가 335달러라고 하는 오피주가를 제시하면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제2병원체스가 한 가지 맞는 얘기는 물론 올해 전망은 126만 대까지 잡았는데 126만 대는 조금 작은 겁니다. 보통 다른 아이비드는 150만 대 이상 2만 대까지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서플라인 체인 인플레이션은 늘 문제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하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너무 형편없는 목표 주가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기사가 아까 얘기했던 스타벅스 기사인데요. 이 직원들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직원들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직원들한테 수많은 복지를 쓰려고 지금 바이백을 중단한 거니까 해서 이걸 보고 단기적으로는 주가에는 좀 빠지겠지만 지금 이제 길게 보면 올라간다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에 100달러를 바이백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갑자기 팬데믹이 터져 중단시켰습니다. 다시 최근에 35억 달러 재개하면서 다시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할 만한 멈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스타벅스가 돈이 그렇게 물론 많지만 많은 기업이지만 막 이중을 쓸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이백을 멈추고 지금만 쓴다고 한 건데 왜 그런 거 봤더니 1년 동안에 노조 결성한 매장이 무려 12개가 증가했다.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강성 돈은 강성 돈은 아닌데 노조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뭔가 부족한 게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직원들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지니까 또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다가 최근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까지 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중요한 게 없어 보이는데 아까 우리 박종원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아크인베스트에 캐시우드가 또 도망이 올라가고 몸매를 받고 있는 그런 글을 보고 아니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부정적으로 바뀐 거 말고 오늘 한 멘트가 나왔는데 갑자기 캐시우드님께서 나오셔서 연준이 이번에 그렇게 가파른 금리 이상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아주 문매를 받고 있는 그럼 안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보유한 종목들이 가장 치명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왜 그 문매를 받냐면 지금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 국민들은 금리 올리는 거 다 찬성합니다. 물가가 너무 세다 보니까 물가에 한 번 뒤였기 때문에 지금 내리자는 쪽이 훨씬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이상에 대한 이해도가 나왔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과거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는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밖에 없다라는 걸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빨리 올리는 거에 오히려 더 많은 창성을 보내기 때문에 반대는 제시하는 건 저도 이해 안 되니까 캐시우드가 오늘 불필요한 언급에서 약간 좀 힘들어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적당히 하락을 하면 하락한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하락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겁날 정도로 이제 강도가 있어요. 그분이 캐시우드의 강도가 있었는데 처음에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했고 파괴적 신경에 시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가 그다음에 또 5년만 딱 기다려라 했잖아요. 그런데 5년 기다려도 저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점점점 하고 있는데 매번 말이 틀려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금리 이상까지 태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문면을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외부적 영향을 얘기할 필요 없이 본인의 어떤 운영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 말씀하셨지만 종목수가 줄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종목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건 더 늘려도 수한척하나 여러분들 한번 주위 아이비드 종목수를 보세요. 몇백 종목이에요. 거의 뭐 한두 개 팔아봤다 표도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종목수 줄였다? 그런데 그 종목수 줄인 게 나중에 제가 시간을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왜 줄이고 왜 이걸 샀을까 싶은 정도로 더 추가 매수한 종목들이 아주 웃깁니다. 더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하면 보유하신 분들이 기분 나쁘지니까 그런데 팩트가 그런 거니까 팩트가 그런 거 어쩔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빨리 금리 인상이 끝나 많이 진행이 돼서 연말 좀 가서 그때부터 뭔가 반등하는 캐시우드의 ARKK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미국 주식 실시간으로 설명해 주신 저희 미국 주식이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